올해 대선을 앞두고 두 번째로 치러진 뉴헴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우 기자입니다. 뉴헴프셔 주정부가 개표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60.4%의 득표율을 기록해 37.95%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을 22.45%포인트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샌더스에겐 뉴헴프셔 경선 직후 18시간 내 500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35.34%를 얻어 15.81%를 얻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19.53%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테드 크루즈가 11.6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7.42%의 득표율로 6위를 기록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더지 주지사와, 4.12%의 득표율로 7위를 기록한 전 휴레페커드 CEO 칼리 피오리나는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까지 배정받은 대의원수로도 선두를 날리고 있습니다. 뉴헴프셔 프라이머리 결과를 반영한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10명의 대의원을 새로 얻은 트럼프는 총 17명의 대의원을 확보함으로써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였던 테드 크루즈의 대의원 수 11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15명을 추가해 36명을, 힐러리 클린턴이 9명을 더해 32명을 보유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경선에서 각 후보가 득표율에 따라 주별로 할당된 대의원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즉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대의원 순에서는 클린턴이 샌더스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분배하지만, 3월 15일부터 경선을 치르는 주에서는 1위 득표자가 주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다음 행선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로 오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화당 경선이, 네바다에서는 민주당 코커스가 치러지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은 27일, 네바다 공화당 코커스는 23일 치러집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